음 1286님 저희 집에서 오늘 새벽에 귀여운 송아지 두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탱디제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셨어요 어 나 이런거 진짜 못하는데 이름 짓는거 어 저 이름 짓는거 되게 못하는데 어 뭐라고 할까 귀여운 송아지 두마리 아 아아앜어 아아앜 모르겠다 아 아 왜 저한테 부담을 주세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아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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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흠